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달렸는데요. 아직 4시간 40분이 넘었습니다. 이렇게 오래 차에 타 있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지금 8시 30분 도착인데 지금 8시 30분이면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 다 같이 펜션을 갑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지금 휴게소에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음식 핫도그 비슷한 겁니다. 이게 막 무슨 매직 핫도그라 하던데 원래 매직 핫도그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겉에 막 패스쥬 같은 게 감싸져 있네요. 일단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. 그냥 핫도그에 빵 감싸 맛입니다. 아, 그리고 오늘의 메인 원래 막 뭐 고구마 스틱 뭐 회오리 감자 뭐 이런 걸 많이 사는데 오늘은 이거를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메뉴 이름이 이겁니다. 도깨비 맛 바입니다. 도깨비 맛 바인지 아니면 도깨비 맛이 나는 바인지 모르겠는데 도깨비 맛 바겠죠? 네, 도깨비 맛 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그냥 어묵 바입니다. 회오리 감자를 살 걸 그랬네요. 하지만 이 이름은 절대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도깨비 맛 발을 사버렸습니다.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추석의 도로. 앞으로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. 시속 116km 무단 단속 중입니다. 장점 2km 남았습니다.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죠? 지금까지 귀신 정원이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머리가 너무 길었네. 어제 잘 도착을 해서 밥을 먹고 바로 숙면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침에 라떼를 납치해서 지금 밖으로 잠시 나왔는데요. 여기 아주 잔디밭이 많네요. 방금 사람이 지나갔습니다. 여기는 딱히 볼만한 게 없네요. 그나마 여기 있는 열매. 산책 묶어서 삐진 라떼. 산책 묶어서 삐진 라떼. 지금 바닷가에 왔거든요.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할 건데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한번 구워 먹어봅시다. 물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끼가 있습니다. 이끼가 아닌가? 여기서 뭐 볼 게 없네요. 그냥 돌밖에 없습니다. 이런 바위 사이에 뭐가 있나? 뭐 없습니다. 뭐 하나 있을 법한데? 뭐야? 카메라가 빛을 잃었어. 뭐야? 너 뭐하니? 카메라가 정신을 잃었군. 야 돌아왔구나. 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. 다시 돌아갑니다. 할머니 말로는 여기에 겁나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고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죠. 이거 어떻게 던져? 내가 던질래. 기다려봐. 근데 왜 새우가 노란색이야? 카레의 에비동에 있던 거 빼온 거 아니야? 이거 있어. 이걸 풀고 잡아. 던지면서 손을 놓는 거야. 던지면서 자 다시 해보시다. 지금 옆 사람한테 민포를 끼쳐버렸습니다. 제가 또 이제 예전에 매니저임과 한번 낚시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 못 잡고 매니저임 하나 잡고 딱 끝냈습니다. 근데 두 시간 동안 가만히이 서서 대기를 탔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더라고요. 옆 사람은 막 그냥 넣었다 빼면 고기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잡았을 때 고기를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. 김정우씨 이번엔 자신 있나요? 원래 터미입니다. 이런 건데. 보셨죠? 이게 제 실력입니다. 동작 있다. 여기 모습 보이세요? 원래 낚시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네요. 이제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리면 돼요. 네 안녕하세요. 낚시 장인입니다. 오늘도 여기서 걸렸어. 오늘도 여기서 10마리 넘는 물고기를 낚았는데요. 다 눈을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길래 다 방생시켜줬습니다. 제 넓은 마음씨 때문에 오늘 잡은 물고기는 0마리입니다. 카메라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한 87마리 정도 잡았었죠. 자 종목을 바꾸겠습니다. 대리석을 찾았습니다. 잘 보세요. 이거다. 이런. 라떼야. 라떼야. 라떼 꺼내줬어. 이거 개구리 없나? 이런 데에 개구리가 살 수도 있어 뭐 하나쯤 살만한데 뭐 아무것도 없네 찌우개 랄때밖에 없어 개구리 찌우다녀 개구리 있었다고? 할아버지 막 이쯤에 개구리가 있다고 하네요 개구리 찌우개 와 내 눈에 안 보이는 건가? 이런데 오면 다 죽어온데 이거? 이거 맞아? 그 사람은 뭐지? 고기가 시커멓어서 뭐냐고 그래 그 사람은 뭐 먹어야 돼 쌈장에 그냥 위에 또 짜갈짜갈 국물이 약간 있게 드셔면 맛있다니까 막 기름이 흥자니까 접수 하나 더 줘 저건데 껍질 벗겨 먹으면 다 벗겨지는 거 그래 저기도 전어라고 써줘 이게 전어래요 전어 응 맛있어 많이 먹어 근데 어떻게 먹어요? 그냥 껍질 깔짝 튄 거 뼈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젓갈 넘어 먹으면 껍질 벗겨줘 잘 씹어야 돼 그냥 씹어 먹으라고? 큰 뼈 빼고 이건 냉면 없네 근데 많이 가네 장까지는 먹어도 돼 그쪽인데? 이 장까지는 그쪽인데 통장인데 그래 반대쪽은 먹어야지 탄맛밖에 안 나 단가지 많으니까 잘 씹어 고단백이요 괜찮아 와 가시가 가시리 보지마 괜찮아 한 번 먹어봐 먹어본다는 가리비 오 깜짝이야 난 너만 노린다 입을 벌려 느리지만 기다려줄게 원래 다 성장을 하면서 큰 행복이야 새우 왜 이렇게 많아? 어? 아이고 상이 막 뜯어버리는데 얘를 놨다 얜 보리 신이 놨구만 개판이구만 개판 너 늑대같이 생겼다 자 방금 윷놀이를 했는데 제가 윷을 6개 나눠서 바로 이겼습니다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불멍 하세요 불멍 오오 오오! 오오오오오 자 이게 그치? 불노려 집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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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게장